전에 엔더5로 뽑았던 출력몰이랑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적응하고 있는 밴브 3D 프린터랑 뽑은 출력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엔더5에서 뽑았던 거는 여기에 컬러가 동일하죠. 지금 밴브에서는 색깔 체인지를 넣어서 1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처음 AMS를 쓰는 거라서 출력하고 나서 보니까 전체가 밝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제가 넣으려고 하는 색이 검정색이 되다 보니까 이 노즐이 정확하게 색깔이 체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검정색 띠가 생겼습니다. 확연하게 보이죠? 또 얘가 챔버형 3D 프린터고 지금 이 흰색은 그냥 일반 PLA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윗부분에 원래는 여기가 서포터 없이 출력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처짐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챔버형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반 PLA를 220도로 가열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포터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저분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밑에는 서포터를 만들어주거든요. 서포터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고 떨어졌어요. 밴부 슬라이서가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아직 이 필라멘트 문제인 건지 챔버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이 형상에 따라서 온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색깔도 중간중간 보면 여기 빨간색도 그렇고 여기 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색깔 변화가 깔끔하게 좀 안 되는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이제 필라멘트를 바꿔서 다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썬룰 하이퍼 PLA 블랙하고 화이트를 사용해서 밴부 프린터로 출력을 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얘는 이제 하이퍼 PLA로 온도를 185도로 낮춰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보이는 서포터 생긴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이전 앞선 출력을 보다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보면 약간 우글우글우글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하이퍼 PLA는 이 윗부분에 이쪽에 이제 털이 좀 길어보이기는 한데 확실히 흰색보다는 이쪽이 출력물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얘도 뽑을 때 한 번에 일시정지 AMS의 일시정지가 걸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 중간에 정말 크게 마치 금강인 것처럼 찌익 갔거든요. 여기가 일시정지를 했어요. 필라멘트를 넣었다가 빼면서 감기면서 일시정지가 돼서 제가 손으로 다시 넣었다가 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살짝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렇게 선이 가기는 했지만 확실히 흰색에서 어두운 색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어두운 색에서 흰색을 포인트 컬러로 넣었을 때가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일시정지한 거 말고는 지금 0.3 레이어 치고는 일단 출력 결 자체는 굉장히 잘 출력은 되었습니다. AMS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그래도 뭔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챔버형인 것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런 오버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 없이 출력물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에서는 고속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하이퍼 PLA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꼭 하이퍼 PLA를 써야 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뭐한데 이 형상이, 특히 제가 이거 뽑았던 형상이 여기가 그렇게 하이퍼로 써야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는 엔더5로 뽑았던 거죠. 여기도 보면 살짝 무너져 있습니다. 얘는 썸놀의 은색, 실크 필라멘트 화분으로 아주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서울 메이크업 페어에 이 아이들을 모두 가져갈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직접 눈으로 구경하시러 오면 좋겠습니다.